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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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 누구지? 전보는 마법사야 마법 목걸이가 우릴 강지했어 그렇다면 마법능력을 가진 인간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설마 왜? 언니 할아버지? 나가셨어 작은할아버지? 작은할아버지도 이모? 이모도 왜? 아이 저기 있잖아 저기 공룡처럼 이만 그 큰 아저씨가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 마법 목걸이가 막 반짝이면서 소리가 났어 뭐? 어디서? 장민희 집에서 오다가 도루베이 맙소인 것 같아 할아버지한테 연락해 봤나 알았어 왜 교신에 안 되지? 응? 나도 안 돼 누나 풀리바 니가 해봐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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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서요? 아까 봤던 도루베이 맙소인 언니 넌 마예예 그리고 넌 마수리 넌 누구지? 셰플립이요 역시 마법 능력을 가진 인간이었어 아니에요 저 마법 못해요 정말이에요 가만두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잠겼어 헛헛헛헛헛헛헛 잠겼어 헛헛헛헛헛 철immer 철 filed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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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넌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어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